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전장은 상승하락을 좁은 범위 안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412.40포인트 0.26%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코스탁은 종가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종가가 888.88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숫자 아니에요? 네. 중국에 홍보를 해서 코스탁 시장을 유입시켜야겠어요. 바수장이면 8 그것도 아니고 애매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4장이면 뭐라고 하는데? 주말 동안 중국인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뭔가 기분이 뾰어지는데 코스탁 시장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8 6개 될 때까지 한번 가자 할까요? 0.4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60.39원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본 수치인데요. 장중에 1159.65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 역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달러 환율의 강세는 물론 외국인의 유입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수출 위주의 제조업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인하가 되면 괜찮은데 최근에는 거의 10원 이상 이번 주 들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을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예년에 보면 워낙 강세 기간에 주식이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외국인의 영향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가만히 있어도 이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샀죠? 맞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430억 원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반대로 마이너스 163억, 개인도 마이너스 1411억 원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무슨 주식이 이렇게 많아요. 화수분이야? 화수분. 많죠. 많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 상위 1위가 무슨 종목인지 아십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신풍제약. 오늘 코스피 매수 1위가 신풍제약인데요. 1879억 원을 매수를 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월수금에 나오니까 지난 수요일 날 이제 FTSE 지수의 금요일 종가로 편입이 되는데 그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 종목들이 오늘 전부 강했어요. 그런데 일단 외국인이 오늘 신풍제약을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샀다는 점 되게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투자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런 뉴스는 아마 처음 들었을 겁니다. 외국인 매수 1위 신풍제약.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에 갔고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발머리야. 발머리. 10조 원. 네. 네. 굉장하죠. 네. 2위는 이제 SK하이닉스 1651억 원 매수했고요. LG화학 그 다음 3위입니다. 1378억 원. 그리고 진원생명과 포스코케미칼 순서대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583억 원, 포스코, 삼성전자, 카카오, 기아차, 엔시소프트 순서대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1317억 원 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기관은 1503억 원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외국인 매수 상위는 거의 대부분이 FTSE 편입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이스테크를 필두로 이제 셀리버리, 제넥신, RF, AIH, 대주전자재료, LNF 순서대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LNF, 대주전자재료, 에스티팜, 시젠, 콜마, BNH 순서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은 다 편입 종목들이에요? 기관들은 아니고요. 외국인 매수 종목들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FTS 편입 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13.7조 원으로 어제보다 1천억 원 늘었는데 이 13.7조 원 중에서 심풍제약에만 거의 2조 원 가까이 매수가, 아이가 거래대금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거래대금의 거의 7분의 1을 심풍제약이 담당을 했다. 여한옷이 팔고 여한옷이 팠네요. 네. 굉장히 거래대금이 많았고요. 코스닥은 12.4조 원으로 어제 대비는 마이너스 1.6조 원, 거래대금이 좀 줄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TSE 9월 반기 리뷰 관련된 종목들이 위주로 상승이 됐고요. 심풍제약, 앱클론, 셀리버리, 첨보, 에이스테크 그 외의 종목들도 대부분 2% 이상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LG화학, 저희가 또 수요일에 제가 방송에 나왔을 때 그날 이제 이슈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어제와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관심 있는 건 오히려 LG화학이 아니라 LG화학이 그렇게 에너지 솔루션으로 자회사가 돼서 만약에 빠르게 IPO를 통해서 투자자금을 유치를 한다면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투자를 하는 장비회사들. 확장할 거니까 확장하려는 전제하에서 분사하는 거고 분사는 자본금을 더 모아서 뭔가 증설을 할 거니까 그 수의 종목들. 네. 그 수의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을 하는데요. 특히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성 TNS, 탑 엔지니어링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상승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죠. 이제 WHO에서 유럽 코로나 확진세가 매우 심각하다. 지난 3월 절정 때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WHO에서 했는데요. 그러면서 치료제, 백신, 위탁 생산업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심풍제약보호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일약약품, ABL바이오, 제네바이오, 진원생명과학, 아미코젠, 에스티팜, 바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물론 자동차 업종이 좀 하락을 했지만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했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였죠. 최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주식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관심이 많아지다 보면 종목 찾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성화 혜택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1차 벤더, 현대기아차의 굉장히 중요한 벤더거든요. 그 안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협력사가 나오는데요. 거기 맨 아래줄 오른쪽에 테슬라가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에 납품하는데 왜 주가가 이래?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거죠. 물론 그전에도 테슬라 관련된 매출 있는 회사들, MS 오토텍 같은 회사들은 이미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협력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 종목 이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동차 업종에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글로벌 점유율 확대 기대에 관심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가 대표적이겠죠. 오늘 2% 이상 상승했고요. 이렌텍, 나머지 카메라 모듈 관련 주, 기판 관련 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뭘 좀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주목해볼 부분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예상보다 양호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위안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화 강세가 같이 연동되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화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매수할 유인들이 많이 생기죠. 대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물론 오늘은 신풍제약을 많이 매수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최근에 IT 위주로 많이 매수를 했잖아요. 그만큼 초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기관도 매수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보통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기관들은 좀 매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관들이 매도하는 것은 차익거래식으로 해서 패시브 펀드같이 패시브 전략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코스피 200의 편입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수급은 아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가격 경쟁력에 좀 취약한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거의 10%가 되지 않고 4%, 5% 이 정도 하는 제조업 회사들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쇼 전략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매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 코로나19 2차 웨이브가 나타나는데 우리도 역시 지금 2차 웨이브가 나타날 뻔하다가 이제 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북방구가 가을 겨울 갈수록 2차 웨이브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과 물론 지금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경제 지표가 한창 올라오다가 약간 주춤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정책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어떤 것을 선택할까 논리적으로 리스크 쪽에 좀 더 무기 중심을 두면서 시장을 지금 조정 분위기 때문에 추가 조정을 일으킬지 아니면 치료제나 이쪽으로 좀 더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올라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진단키트 관련주는 이제 다음 달부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3분계도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오히려 만약에 시장이 조정받고 만약에 부정적인 반응으로 기울 때 오히려 좀 부각될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연동되면서 미국의 5차 경기부양책 관련돼서 다음 주에 미국 의회가 재개가 됩니다. 합의될 가능성을 한 번쯤은 기대해보자. 네. 그 부분도 역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에 FOMC가 있었고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추가로 내놓은 게 없고 물론 이제 말은 우리가 더 여력이 있다는 얘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뉘앙스가 좀 있죠.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이제 재정정책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재정정책이 따라와야 된다는 건 당연히 이 5차 경기부양책을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 다음 주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을 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쪽에서는 지금 한국판 뉴딜 뭐 다음 시간에 풍력 관련된 이야기도 하시겠지만 9월 7일 한국거래소가 이제 KRX, BBIG, K-뉴딜 지수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굉장히 시세를 냈지만 그리고 한 거의 2주 가까이 지금 표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10월경에 관련된 ETF, 표정하는 ETF가 나올 거고 그리고 정부는 9월 말까지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정책형 뉴딜 펀드의 투자를 어디다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내놓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마지막 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주는 이제 이틀 물론 있지만 추석 연휴니까 이제 이틀 또 연휴 붙여서 신으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주가 마지막 주라고 했을 때 다음 주 한 중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최근에 한 2, 3주 조정받았던 BBIG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미리 대비하면서 준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김현겸 과장이 좋은 시장 정보를 많이 갖고 오셔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겸 과장 만나봤고요. 여러분 예고해 드렸듯이 해상풍력의 현장의 목소리 잠시 후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